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찬양에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왜냐면 또 저의 설교와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제목이 삶의 예배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삶의 예배에서 믿음의 말을 오늘 보니까 찬송에도 입을 열게 하소서 믿음의 말이 여러분 입속에서 퍼져나가는 선포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인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의 삶의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나 부엘스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 야곱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희생제사 곧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털을 닦아놓습니다 그곳으로 애굽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열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두 집화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이의 가정이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가정이 아니고 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 가정은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이 성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또 사업하기 전에 또 결혼하기 전에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또 우리 학생들 시험 치르기 전에 또 몸이 아파서 수술하기 전에 등등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서 성도님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예배에 승리하셔서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사의 밑에 남단 바로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부문인 야곱인 이스라엘이 아버지인 이사기 하나님께 희생 자살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23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기 거기서부터 비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사기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오늘 본문 야곱이 예배드리는 장소 이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상인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여 하나님 하면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예배를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46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은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 겁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인 일로 또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 일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아비멜레기 이삭을 불러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 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아버지 이삭에게도 일어나고 또 26장 2절에 보면 이주 문제와 또 우물 같은 문제로 거주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에서 알고 있지만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두려움은요 믿음이 들어가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꽉 차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말을 선포한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우사 갈렙이 있는데 민숙이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40일 동안 가낭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우사 갈렙을 제어하는 10명의 정탐군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신장이 장지한 자들이며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려움에 떨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우아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곳을 보고 온 이 여우수와 갈렙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속의 14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우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우아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속의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우아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우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와 함께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재단을 쌓고 여우아 이름을 부르는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우아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증손인 요셉에게도 말씀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우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우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 보니까 여우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에 여우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우아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우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인만웨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6장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47장 창세기 40시 30절에서 나오는데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심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하더라? 예, 예배하더라 그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요셉과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아버지 이스라엘 정말 멋진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에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사학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창세기 2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예세를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도요 그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부엘세바는 그의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배의 승리에서 결국 그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6장 4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손자인 야곱 창세기 26장 24절에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 이삭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아브라 똑같은 장소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은 애굽으로 이사가기 전에 아버지가 예배 드렸던 할아버지가 예배 드렸던 고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했던 모습 또 요색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 불강동 대강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2001년도 2년도 된 것 같아요 20년 전 얘기인데 예배 마치고 거기 2시 예배가 오후 예배였는데 마치고 왔는데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카세트 테이프를 이만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카세트가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안 쓰시는데 그 카세트를 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카세트에 제가 유아세를 받았던 테이프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테이픔이 거기에 다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랑 또 어머니랑 그다음에 시집 안 갖고 오모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거기에서 참 되게 마음이 찡했었는데 눈물도 날 뻔하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또 기도하시는 분이 저와 또 저의 동생 요셉이 마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번 추석 명절 때도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다 녹음을 하셨던 겁니다 그걸 저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주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기도를 예배를 심었었구나 그게 힘이 되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도 기도를 심겠습니다 저를 저도 예배를 심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에 1995년도에 군대를 갔죠 95-730-6130 군번인데요 그때 이제 그때 군대를 갔는데 신병교육대 25사단 72연대 훈련병으로 갔습니다 동기들이 모여 있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워낙 막 힘들게 훈련을 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내무반에서 이제 편지가 온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누구누구 막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박요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얘 훈병 박요한 하고서 그 편지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편지가 있는데 어머니 편지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 흰 봉투에 그 빨간색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리시고 겉봉투에요 십자가를 그리시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임만웨일이라고 쓴 겁니다 임만웨일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 제가 고백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편지 어머니 사실 중학교밖에 졸업 못해서 그랬지만 필체도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그리시고 그 임만웨일은 저를 군대 생활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준 큰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내가 시험할 테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시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 안 해주세요 너 시험한다고 지나고 보면 시험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삭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번지 아시지만 각을 떠서 그걸 화제질물로 드리는 건데 그 귀한 아들을 이삭을 번지로 결박하여 재단 나무에 놓고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험 문제의 답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험은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통과한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게 지금 창세기 21장 22장 말씀인데 1절부터 말씀인데 바로 전 21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하나님! 하면서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예비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그 기도를 심었던 것이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늘 예배했던 평소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올 시험을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승리하려면 평소에 예배의 재단 많이 쌓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느님과 만나셔야 돼요 어떤 시험에 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회도 정해놓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당연히 드려야 되죠 새벽기도, 수요예배, 중보기도, 또 금요성령기도에 그 기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소에 그거를 심으면 내 인생의 복이, 승리가 거기로부터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깰 수 있어요? 예배 통해서 깰 수 있죠 그래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질물로 바칠 때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주시고 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이삭을 바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거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할 줄 살리실 줄 믿었던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이삭이 죽잖아요, 번질물로 드리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능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우와 이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우와 이래는 뭐예요? 여우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이 믿음이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님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시험 통과하여 여우와 이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이 아브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오늘 이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4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의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도 죽었지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지금도 죽었지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죽어도 자손 대대로 정말 간증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페이스북에 단임 목사님이 어제 가셨던 곳을 보니까 비텐베르크 교회를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비텐베르크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 교육자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거기다 붙임으로 인해서 그 종교 교육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진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조금 잘린 부분도 있긴 한데 설교단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동방정교회나 이제 그 루터교 같은 경우 보면은요 여기 오르간 자리 있죠 저쪽 약간 위쪽에 이런 쪽이나 그다음에 장로님들, 올로장로님들 위에 그 위쪽에 있죠 거기에 설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성찬상이 있습니다 성찬이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설교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인데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구원론에서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수단인 설교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고 눈으로 보이고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내가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수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의로움이 솟아오른다고 의로운 자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통해 선포된 것을 아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의 역사 또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분급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로운 삶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마틴 루트의 구원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서가 되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도 설교와 성찬이 행해질 때 말씀을 듣고 성찬을 수찬할 때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시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가 있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상을 받는 자가 된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애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이 애녹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까 예배 전에 에클레시아 찬양단이 그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 여러분만 갖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또 손자, 손녀에게도 그 믿음의 위협이 이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민숙이 14장 8절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와 갈래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상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히브리스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세상을 정조하고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의 믿음의 말과 행동은 구원함을 얻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백부장인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시는 거죠 누구의 믿음을 보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요 사실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루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신방 가겠다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목회하면서 신방하고 예배드리면서 감동받을 때 있습니다 성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의 예배에 있어서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또 너에게 이루느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가 함께 어디에? 천국에 앉으려니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백부장에 믿음을 보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비 등장하네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했고 믿음의 행동을 했고 예배에 승리했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천국에 있다 그런데 너의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고 너도 어디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들 삶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앞에다 놓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요한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박요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수님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응답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축복인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서 상 받게 되고 구원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가정은 삶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승리했습니다 또한 노아, 에노, 여우수와 갈래, 백부장이 이 믿음의 말과 행동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벨은 죽어서까지 그의 예배와 예물이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수들의 믿음이 후대에도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 명문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아버지 저희 삶의 예배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도와요 아버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쁜 그런 삶이 되어서 상 받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 받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큰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르며 여와 니시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성하며 나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